아이고 쏘끼야 아이고 아이고 쏘끼야 아이고 이거 크실나이메째 시간이야 어이! 어이 어디서? 이거 전화기 미식 눌렀다 그래서? 정지혜 이수다기 미식아 어제도 족정 먹음 없어 오늘 날도 아니 이거 전화기 뭐 눌러버렸지 이거 미식을 눌렀 말일까기나 아방 전화기 뭐 문제가 보질 아니 이수다기 아니 이거 소리 나기시니 시간 맞춘 뚜루뚜루루 그 게시니 현화신데 어떻게 좀 조면 이거 아이고 누게가 아방 전날 문적을 말일까기에 그거 양 소리 울릴만이 울련 전화기도 지천 그거 인형량으로 어떤 소리 안 나게 작동을 해 입은 생이오다기 그거 울련 아이고 이거 어디서 소리 남신고 소리 남신고 이 아방 이제 전화오는 거 울남 시카 이은 강보난 그자 전화 소리 난이 닮아 베고 그걸 마취학 나 시민 그 시간에 일어남이라도 아주 그자 이래 둥그럭 저래 둥그럭 거멍 아이고 죽어죽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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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지도 아님 짱 깨우지느단 하도 그자 못전 병허는 거 닮아 그장 내뱉수다기 잘 쾅한 다리여 허멍 안 깨웠지 잘 쾅한 다리나 마나 경호구 나가 그자락 울리는지 안 깨나니가 이리 나 누룩떠부룩 중간에 누룩이지 아니였어다기 문죽지도 아니여고 인형량으로 그자 그자 미식을 띠리링 띠리링 허멍 울리당 인형도 어떤 전화기도 어중간 해배신고라 그자 작동을 멈춰 붓대다기 걔는 그 시간 마취한 그거 울리기엔 어딜건 동석이벼기부터 가젠 또 그건 또 전화기에 작동을 지경 놔둬 때가기 그 놈이 사생활에 놈이 깊게 관여진 하지 마심 미신 사생활이여 미식어여 아이 큰일났네 이거 약속을 아방 어디 밭이 그릅소 어디 호살령이여 시간 마취한 저 세탁기라도 다 돌아가건 서답이라도는 없어민 그런 거 홈번 시간 약속 아니 지키멍 걍 시간 똥 마취한 그 전화기 그거 울리기해영 어딜건 가젠 없대가기 그런거 없어 성모형님하고 저 갈매기다방 아이들로고 어디 저 미신 처음 홈번도 못 가봤다네 미신 그 제주도 미신 뭐 미시거나 그 저 군부린가 미신 그 화산 터진 거 보내가 켠들 허난들 약속을 해놓으신디 에이거 진짜로 오장대사장 살질 못하겠네 에이거 누릇다 부르지 중간에 누릇듯이 아니오고 나 못죽지 아니수다게 그 허고 참 험도 염수다 나 그 안이도 아방신디 저 아이고 나가 베르메 하도 그저 성가신 저 뒷돌레이신 저 낭독설 봄난하고 전정도 허구 허설 저거 손바줍서 손바줍서행 노렐블루당 노렐블루당 버천 나가 허민 못할 건 아니지만은 또 저 낭후에 올라간 저거 염시민 아이고 순댁이여멍은 홀러멍도 아닌데 저런 것도 집이 들은 인혁이 다 있구나 똥끗하게 그저 뒤돌아상 말랄 사람이 꼭 있을 거 달만 그거 있나 아방 구체의 시기지 아니여젠 꾹 초만 그저 저거 허위해 줍서 저거 손바불어서 될 거 아니까 뭐 건고라도 그거 약속한 건 아니 지켜도 그 현양이여 그거 구경을 해가젠 초막아라 그거 전화기의 소리 울리는 것과장 딱 거기에 맞춰놈어 아방 헌다 헌다는 정말 허염수다 양 말일 좀 졸발하드라 현양이여 고찌각해냈나 성모 형님하고 현양냐고 약속을 헌디 성모 형님이 고찌각해냈다는 말을 헌지마 걔난 그디 아방 말 나와심이 말이쥬 걔난 성모아지방만 회연 둘이 고찌각해냈으면 아방냥 갈 어른이야 아니우다 김이시고 일리점이시고 이제 뭐 안가주 어 현양도 고찌 돌아갈 거에는 난 탁 거기 그자 주루터 연 그거 약속 잡아놓은 서뭇 그거 묶어 카부된 전화기에 그거 설정 이어가멍 아이고 아방냥 그디 건 공력들이 멍 노력할 시간이 있글랑 각시 신들의 헛을 신경쓰고 집안일 헛을 돌아봐 줍서기 아휴 극본을 쓰라 극본을 쓰라 아방 죽음인 나가 매하고 괭혜형 쉽게 다 졸릴 거주 누게가 그거 2주 카부된게 걱정하지 마라 나 인혁보다 오래 살까나 아방냥 그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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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